네 우리 저 이태경 감독 그리고 김자완 작가도 오셨는데요. 김자완 작가가 아마 인사만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태경 감독 모시겠습니다. 김자완 작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자완 작가님 오시고 계세요. 회회를 데리고 있어서요. 회회랑 같이 지금 10분 정도 뒤에 오신다 봅니다. 내용이 무거워서 제가 일부러 밟게 할게요. 저도 지금 밟은 상태입니다. 네 그 저기 제가 공수 군대에서 공수특전 받을 때 세 줄 타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네. 감독님 하셨어요? 그거? 아니 뭐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유다인씨가 그걸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높이는 낮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걸어가기 되게 어렵고 오종서씨하고 직접 한 거죠 그거? 네. 저도 유격하면서 해봤습니다. 아 하셨어요? 제가 공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종서하고 유다인씨는 직접 저희가 레일을 깔아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했는데 유다인씨가. 아 그러니까 이 수레 레일을 깐 더 가까이 오세요. 네. 모든 가운데로 오세요. 유다인씨가요. 네. 유다인씨가 그 저기 그걸 좀 이렇게 출렁출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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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니까. 그게 실제 이제 그 전 이제 송전설로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걸 철탑과 철탑 사이에 연결을 해 놓고 촬영을 계속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촬영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높이를 낮게 설치한다고 해도 이게 흔들려서 걸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등등을 보니까 이게 촬영 난이도가 보통 영화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마지막 장면에 유다인씨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구름 한 개가 있잖아요. 네. 그게 CG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그건 CG입니다. 아, 그건 CG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생각하면 촬영 난이도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게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금방 촬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이걸 우리의 비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해서. 네. 근데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 작가가 오셨으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그런, 뭐랄까요, 전력노동자, 전기노동자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뭐 등등. 그 노동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 서베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셨거나, 뭔가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아세요? 아, 이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쓰시고, 김정은 작가님은 여성 입장에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정서가, 여성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지내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력공사나 이런 하청의 송신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태경 감독께서 잘 아셨던 얘기야, 아니면. 저도 이제 따라다니거나, 실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산에 같이 이제 작업을 나갈 때 따라다니거나, 예, 관련돼서 좀 자리조사를 하거나, 또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그때 이제 작가분, 그러니까 김정은 작가님은 같이 하시기도 하고, 또 안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산에 가고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또 문화고,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송신탑 노동자의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그 미장센으로부터 좀 비롯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는, 그 여성 사무직에 계신 분이 갑자기, 되게 이제 난감한 현장으로 처음으로 가게 되면서, 버려진다는 상황 자체를 보고,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해고, 해고 위기에 있으셨군요. 해고 상태였죠.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너무 오랫동안 만들지 못하고. 아, 그거?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인으로서는, 아, 그럼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25년 동안 해고 상태예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입니다. 아예,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이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눈이 갔었는데, 다만 이제 미장센으로서는, 지금 그런 어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좀 위태위태한 상황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철탑과 어떤 개인의 어떤 관계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탑을 이렇게 안가고 찍을 때, 철탑이 이렇게 거미술처럼 막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냥 단순한 수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거미술 같은, 철탑이 있다는 것, 철탑이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에서, 자꾸 사실은, 반복해서 보여지는 게,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때, 실루엣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결국 좀 거미술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거미술 같은 느낌.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미술이 촘촘히 엮여져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어렵고, 막 왜소하고, 붙어있는 거. 세라고 하는 질감. 네. 이 작품이 저 시나리오상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신은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사실 수퍼에서, 오동선 씨 대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해고, 당신 사망, 사망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노동자는 해고를 무서워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영화의 본체와 핵심을, 담고 있는 작품에서, 그 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씨가 쓴 줄 알았는데, 이태겸 감독이 쓰신 거예요? 아, 그 대사는, 일단, 누가 썼다, 이렇게 이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같이. 네.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 작품은 사실은, 그, 그, 심사장에서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나리오상은, 이 작품에게 꼭 가야 된다라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의지, 뭐, 증지를 모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종선 씨한테 대사가 좋은 게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은 멘토의, 삶의 멘토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네. 아, 뒤에는 좀, 너무, 너무 사람들의 심정을 막, 무너뜨려서, 네. 이게 뭐랄까, 이렇게, 영화가 좀, 비현실의 현실성, 현실의 비현실성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벌어진 게, 진짜 현실일까? 뭐 이런데, 사실은 좀 비현실,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 벌어지지 않지만, 영화 속에서,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 현실에서 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의 노동 현장이 그렇게, 이렇게 극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게임도 많이 하고, 판타지적인, 그런 거지만, 사실, 실제 노동 현장에 가면, 되게, 맥없이 막,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저런 경우, 이제, 저 배경이 되는 곳은, 뭐 이제, 정말 어디에요? 어디에요? 이, 저, 공간이 어디에요? 어느, 차량, 로케이션, 로케이션 공간. 군산. 군산이군요. 군산 앞에, 도서지역. 근데 저런 게, 실제 안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하청과 군청의 관계가 이제, 극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국가가 이제 발전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시설인데, 하나가 전력시설이고, 하나가 수도시설 있잖아요. 네. 전력이 또 발전하는 데는, 아, 우리나라처럼 산간이 많은 지역은, 송신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은, 지중화가 돼서, 다 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전력이 전국에 가려면, 특히 도서지역 가려면, 이런 송신탑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귀중한 분들인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살짝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 영화가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궁금하신 게, 전 되게 많은데, 질문, 마이크를 막 갖다 드릴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울릉도에, 울릉도에, 송신탑, 또, 제가, 제가 본 처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갔더니, 거기 분들이 뭐, 딴짓하지 말고 저한테, 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영화 장면에서, 헤매기는 장면이 나와서, 아, 그때 나한테, 그런, 심정이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상들도 다, 취재 결과를, 취재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신 내용인가요? 네. 취재, 근데 취재도 취재 없고, 되게, 되게, 되게 일반적인, 것들이 많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좀, 너무 상식과 비상식이, 지금, 우리는 되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비상식이 너무 많은, 네. 쿠팡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비현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에자나 뭐, 등등, 기술적인 것도 사실은, 관객들한테, 낯설고, 생소하지만, 금방 알았게, 좀, 영화가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원래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에자의 중요성을, 하면서, 시스템도 공부를 했죠. 에자가 없으면, 이게, 전기가 합성이 돼가지고, 합성이 돼가지고, 에자가, 절연이라고, 전기를, 차단하면서, 이렇게, 다음 전기로 연결을 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에자가 중요하고, 감전사고가, 보통 거기서 일어나나요? 감전사고는, 다양한 케이스로 일어나는데, 에자, 에자 자체보다는, 이제, 그게, 보통은, 전기를, 수리할 때는, 솔로와 솔로 사이를 끊거든요. 전기를 끊어도, 그 안에, 보통 몇 천볼트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유도전류라고 하는데, 몇 천볼트가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사망이 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그 전기를 땅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영화보면 이렇게, 걸잖아요.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땅으로 전기를 빼내는, 그, 백화니즘인데, 그걸, 딱딱해서 잘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감전사고 일어나는 거죠. 뭐, 어쨌든 영화에서, 두 번 죽는다, 그, 대사나 표현이, 어, 대단히 참, 네. 그, 대단히, 우리가 참, 입구사는 어떤 부분인데, 노동 현실과 노동자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귀중한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요즘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세씨, 그니까, 이상하게 이런 역할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하신 캐스팅이에요? 음, 조금 더, 더 투박한, 그, 인물을 보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조금 더, 오정세씨는, 조금 결이, 조금 고운, 우측에 들어가잖아요. 그 보다는 좀 더 좀, 그, 우리가 현장하면, 이제 흔히 연상되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다른, 그 라인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오정세씨 배우랑 얘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되게, 예의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백상에서 상 받을 때도, 고아 같은 얘기를, 자기 친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감이 좀 있군요. 본인이, 이렇게, 간접적인, 고것에 대한 가치, 좀 가치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귀중한, 배역이었던 것 같고, 연기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오정세, 오정세씨 뿐만이 아니라, 유다인씨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저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잘 봤다라고 말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묘한 감정이 드는, 아, 이게 얼마나, 네. 화이트, 대부분 지식 기반한 것들의 일을, 제가 좀 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소중한 노동과 땅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굉장히, 너무 깊숙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참 많았었어요. 영화에서, 이렇게, 좀 예감했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는 빛, 우리는 생명, 안전제일, 이렇게 딱 하고서, 화이팅처럼 하고, 올라가는 장면이라던가, 마치 이분들의 의식처럼, 항상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먼지가, 흙먼지 같은 것들을, 흙이나, 툭툭 털어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오정세씨가, 막내씨가 그걸, 안 털고 가서, 제가 직감적으로, 왜 저런거 안 하시지,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아우, 유리하시네요. 네, 그래서, 찍었다가, 편집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들고 올라가고, 실제 안 들고 올라가고, 실제 그걸 안 가지고 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가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너무 소스라치게, 좀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 둘이 대화에서, 운명같고, 숙명같은,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까마득하게 올라가기 어려운 장면을, 딸들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고, 자동차 키에 뭘 가지고, 무슨 상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용기를 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는, 거기, 오정, 그 막내시가, 막내시 전기도 거기에 닿으니까, 이러면서 올라가는, 약간 좀, 숙명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2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량도 생각나고, 또, 또 다른 노동자, 김지윤숙도, 지도위원도 생각나고, 다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여러가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영화 찍을 때, 그런 장면을 일부러, 약간, 복선을 넣으려고 하셨던 건지도, 좀 궁금했고, 어떤 장면으로, 그걸 올라가고자 했을까?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아직 미해결 과정으로, 되게, 마침표는 안 찍혀진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반 작업처럼 뭔가, 이, 뭐 그런건 아니지만, 어떤, 상상을 하게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이 여자는 이제, 유다, 이렇게, 이 배우는 어떻게 될까? 박 대리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 박 대리는 어떻게 될까? 왜 죽은거야? 이러면서, 안 잘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지? 이러면서, 이런 날씨 올라가지 않아요? 이랬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전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너희들이 죽인거야? 이랬는데, 약간, 풀리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네. 궁금하신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많아서 처음부터 늦게 다 얘기해요. 본인이 답을 하신 것도 있어요. 발을 털지 않고, 올라간 거라든가, 이런 등등은, 그, 예측하게 한 거라. 되게 예리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 그게, 그, 그런, 복선을 이제, 아무리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원래, 그, 저기 뭐야, 그, 이형새 있죠. 걸새 있잖아요. 전기연기라는 부분. 그거는 원래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정세지 그거는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발을 안 틀고 가는 거는, 발을 안 틀고 가고서,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를 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까지 안 들고 가니까, 결국은, 그것을 안 들고 감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앞에 설정을 좀 해야지, 사실 사고의 개연성을, 드라마로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은 작가 오셨어요? 김정은 작가 어디 계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어디. 네. 들어오세요. 인사하세요. 어? 아기야. 안녕하세요. 가운데로서 가운데로요.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상식 때, 못 뵀었던 거죠? 아니요. 뵀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아, 어쨌든,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신, 우리 김정은 작가님. 네. 김정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일찍 온다고 봤는데,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제 그, 막내 오중세 씨가 이제 철탑을 올라가시다가, 그리고 밑에 다리 안 들고 올라가서 이제 사망의 복선을 한다.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그, 덧붙여서 이제 하신 질문이, 마지막에 박 대리가 그 뒤에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유다인 누랑, 그 뒤에 삶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까? 네. 저는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감독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사회에 대한 시점이나 관점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특히 영화 중간에 보시면, 종이를 구기는 장면 나오는 거, 진호희의 신청하려고 했던, 그거를 더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비를 참 많이 해봤지만, 요런 지비를,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나중에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아이 안고 계셔서 피곤하실 텐데,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잘 키워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클 때는, 우리 아이가 클 때는, 관계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두 분은 관계가 없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 분이, 아, 저희 부부에요. 부부. 아, 진짜. 그럼, 그런 거, 우리 있을 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좀, 진작 좀, 아빠구나. 아빠구나. 우리 그래도, 근데 이걸 또,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도, 분명히, 잘못하면 실수하잖아요, 제가.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거 같아요.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그럼, 첫째 아이예요? 네. 첫째 아이입니다. 요즘에 아이 키우느라고, 키우느라고. 아니 근데, 저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 근데, 오동세 씨가 그러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아이가 없으면 노동 안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나이가 있으니, 포기 안 되겠죠. 아르바이트 하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댕이입니다. 또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실까요? 네. 말력 질문 하나 받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 많이 봤나요? 사람 관객들이? 한, 한 18,000, 네. 많이 봤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체발란 이런 거 안 하나요?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네. 전력공사 사장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추진을. 네. 이렇게 점점점. 저도 점점점. 계속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 들꽃영화상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이, 어, 저의 바람은, 이렇게 막 순회 상영하고요. 1년 내내 이제, 많은, 많지는 않아도, 상영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관객들, 계속 만나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다른데 가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호 같아요. 나는 나를 회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웅크가. 요런 것이 이제, 어휘의 랜드마크 같은, 그게 되면 좋지 않을까. 힘들다마다. 요 제목을 생각하시면, 좀 덜 힘들고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외롭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음 작품이나 뭐, 저는 이 작품이 특히 좋은 게, 뭐랄까요. 이게 좀 역성적이지만, 투쟁적이거나 선언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막 앞에 막, 티두르는 느낌 이런 것이 아니고, 막 선언을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전쟁의 일상에 녹여 있는데, 그 일상에 어떤 절박감들이 드러나서, 그것은, 그 정서가 좋은 거에요. 또 토너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런식으로 계속 작품을. 네. 저도, 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직업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된다고 할까요. 네. 체격성이 있는 것과 다르게 좀 고민이 되면서 그 작품을 이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관 지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바뀌니까요 한 사람은 어떻게 살리거나 한 사람은 어떠한 어떠한 어떻게 풀어주거나 이런 것으로 바뀌겠죠 저는 이제 늘 생각하지만 흥명이 별게 아니다 그런 구체성의 어떤 변화다 이런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영 감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